드레임브레이크 어우 따뜻해 어우 어우 아 너무 뜨거운데? 너무 가까이 다 되는건가? 어우 따뜻해라 어우 따뜻해라 바로가자 드레임브레이크 아니 이거 원래 스치면 죽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 못가겠는데 층수가 딱 봐던 40층 가면은 떨어질게 센트해 한장 한장 네네네네네네네 앞뒤로 부족해 엉망이네 그럼 털어냴 단지 엉망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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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텔포가 패치된대요 어떡해 혹시 온풍기 틀어놓고 문 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온풍기 틀어놓으니까 뭔가 숨이 막히는데 그런 느낌인데 공기가 공기를 훔쳐가는 느낌이야 무지도운데 지금 아니 제일 약하게 했는데 공부 체험하게 났는데 아 아닌가 온도 체허가 아니었나? 아 저도 에어컨 키고 입을 많이 덮었는데 그 맛이 너무 싫었어요 아니 왜 냉이나 오네 아 올라가는 거구나 아씨 어디서 트는 거야 아 왜 꺼졌어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몇 층이나 갈라다. 아 이거 자리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자리가 너무 가까이 있나보다. 내 얼굴을 쏴서 울어봐. 열기가 아래에서 올라온다. 다리를 통해 올라온다. 아 일단 꺼봐. 아이고. 껐나? 위치를 잘 잡고 해야 되겠다. 두 개은 짐이. 구기. 두 개. 아래에. 두 개은 짐이. 두 개은 짐이. 두 개은 짐이. 아 이거 돌아가는거 안돼? 돌아가는게 안되네 아 저는 메이플 말고 하는거 없습니다 언제 올라가 이거 층수 언제 올라가니? 언제 올라가니 이거 층수를 아 글쎄요 아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뿐이에요 아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아 좋은 의견이군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아 너무 까다로운 질문인거 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습니까 아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아 아 이거 제로로, 제로로 제로스톤 낀겁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220대 도전하면은 층수가 낮게 나올걸요 아마도? 아 뭐 그런거 있는데 랩처럼 그런거 있을걸요 그랬던거 같은데? 아 템은 다 맞추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상? 40장 가면 힘들거 같은데 슬슬 느낌적인 느낌이라 더 잘해주세요 아 그래 왜 너무 힘든지 그깊은 아 반갑습니다 음 음 40층 가면은 딱딱 할 것 같은데 아 근데 제로가 드림브레이크 하기가 좀 까다롭긴 하네 이거 스킬 안 쓸 수 없잖아요 자꾸 날라 당기니까 그렇긴 하고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영합니다 아 아이 재미없어 아 이거 드림브레이크 깨는 거 참 재미없네 너무 지루하고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저번에 은호로 할 때인가 한 시간인가 해가지고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재미없군 아 이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고 내가 원하는 층수 도전하기 이런 거 안 되나 좀 그런가 내가 원하는 층수 도전하기 이런 건 안 되겠지 아 아 글쎄요 모든 건 다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것이지 아 자 하 하 하 하 하 아 반갑습니다 아 야행미에 꼈죠 그래요 하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데미지가 얼마 안되나보다 아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배고프트 이즈 아 글쎄요 생각해본적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템 맞추는중입니다 아 아 아 아 네네네 콤보 뭡니까 약간은 콤보 얘기해 보십시오 수술 상냥 끼가 보이는데 아 경포방이요 혁도로 깃해 보시지요 저는 관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들어와야 되는게 몰래 높이 아 제로를 해본적이 없으니 커닝이 이모양이지 콤보도 모르는데 말이지 하하하 하하하 칼대까지 가는거죠 뭐 딱히 제한이 있나요 하하하 자 제한이 이승 제한이 이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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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반갑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제로 무적 있습니까? 제로 무적이 뭔데요? 제로 무적 뭡니까? 제로 무적 어떻게 써나요? 제로 무적이 뭐야? 무적이 뭐지? 타임홀딩? 타임홀딩 어딨는데? 내 스킬을 안 넣어놨나? 스킬을 안 넣어놨나? 아 이거? 아 이게 무적이야? 아 그래? 아 이게 무적이라고? 아 그러네. 15초 동안 무적이네. 나는 그냥 타임리프 같은 느낌인 줄 알았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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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돼. 아 그래. 아 그래. 아 됐어. 아 empez. 아이 반갑습니다 아 슬슬 위험한건가 이제 쉽지않나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슬슬슬슬슬슬 위험하구만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까다롭네 아 그렇습니까 아 60보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이게 안올라가기는 못하나 자꾸 걸리네 아 위험한데 슬슬 위치를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어떻게 하면 안올라갈라나 반갑습니다 아 메이플한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이거 완전 많아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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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끝인가보고 또 되나? 이게 꺼진 것 같은데 아우, 좀 들어가 여기까지 끝은 까먹고 오오오 어어, 하나 더 올라갔어 여기까지는 아, 여기 좀 안 올라가고 싶은데 아,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,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, 한 번 더 가나? 54층까지 올라갑니다 에이 54층까지 올라갑니다 6층까지 올라갑니다 1,2,1,3,2,3,4,5,5,5,5,5,5,95,6,6,7,8,6,7,3,4,5,5,5,5,6,7,7,8,7,8,7,8,7,8,7,8,8 세어, 1,3,4,7,8,7,8,8,7,8,8,8,8,8,8,9,8,8,8,8,8,8 55층까지 올라가 봅니다. 으흠흠 아 여기까지인거 같은데 이제 이제 한거 같은데 안될거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인거 같은데 아 망했네 이리 꺼지 못해 아 아닌가 56층인가 아 이러다 70층 가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참.. 걱정 안 부딪혔으면 좋겠네 아아 스킬 썼는데 아 마이 미스테이크 마이 미스테이크 저 아이 미스테이크 핵수 하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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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60층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하 60층 가야겠군 아 60층 부터 근데 뭔 소리 낀다니 도전은 50층을 해야 되나? 60층을 깨야 60층 부턴가? 아닌가? 아 그렇겠지? 아 그럼 바로 써서 깨긴 해야겠네 아니요 저 매일 얘기에요 매일 얘기에요 어우 싸우겠다 아니 왜 안 나가 아 부족했구나 어우 위험한데? 어 깼다 아 60층 깼어 60층 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 여기까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 바로 가지 60층 까지만 하자 이제부터 글쎄 아 좀 레벨업 하면 좀 될라나? 모르겠네 뭐냐 뭐냐 60층 못 깰 것 같아 이런 느낌 어우 겨울겠네 잘하고 계십니다 몬치들이 바로 간 콤보 이거 맞습니까? 이건거 같은데 그냥 내가 쓰다보니까 손이 이게 맞는거 같아가지고 콤보 이거 맞나요? 회오리를 써 이럴 툭 두번 도는거지 그 다음에 이걸로 바꿔가지고 세번을 내리찍은 다음에 돌리고 이걸로 이거 맞습니까? 그냥 느낌이 이건거 같은데? 맞나요? 어 잘 모르겠다 아 완전 망했어 완전 망했어 아 이거 맞아요? 아 그래? 그냥 손이 쓰다보니까 쿨타임이 이게 맞던데 아 써야겠는데 그리아크겠는데 어 잘 모르겠어 아 이게 맞아? 끝났나? 자 스킬을 써봤는데 자 한번만 더 보여 회오리를 써 그 다음에 교체를 해서 세번을 찍은뒤에 스킬을 써봤는데 수빈ти 아 왜 또 못 긁힐 기세냐 아 아 60층까지는 못 봤지만은 드림브레이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